그림과 같은 배치를 두고 1적구인 빨간공의 정면을 쳐서 각각 밀어치기와 끌어치기로 쳐볼텐데요. 공을 직접 치기에 앞서서 끌어치기와 밀어치기의 기본적인 요령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당구는 공과 공이 부딪혀서 일어나는 물리적인 현상을 이용한 스포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끌어치기는 하단 당점을 정확하게 치면 잘 끌릴 것이고 밀어치기는 상단 당점을 정확하게 치면 잘 밀릴 것입니다. 그런데 당구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 중에는 세게 쳐도 잘 끌리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신데요. 이것은 공을 치는 순간에 미스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정확한 상단 당점이나 하단 당점을 치지 못하기 때문이거나 스트로크가 불안정해서 내가 노린 곳을 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은 먼저 빈 스트로크 연습을 통해서 큐를 상하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곧게 내밀 수 있는 능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게 치려 하지 말고 처음에는 적은 힘으로 노린 당점을 정확하게 치는 연습을 하고 조금씩 힘을 높여가면서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당점을 치기 위해서는 일적구인 빨간 공을 보지 말고 익숙해질 때까지는 내 공의 당점만을 보고 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당구를 조금 치는 분들이라면 다 아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내용은 의외로 무시하거나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점에 맞춰서 큐거리의 높이도 달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하단 당점으로 끌어칠 때는 큐거리의 높이도 낮게 만들어야 하고 상단 당점으로 밀어칠 때는 손가락을 바짝 세워서 큐거리의 높이도 높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림에서 왼쪽은 끌어치기의 예이고 오른쪽은 밀어치기의 예입니다. 그림처럼 당점에 맞게 큐거리의 높이를 달리해서 쳐야 끌어치기와 밀어치기의 효율이 좋아서 잘 끌리고 잘 밀립니다. 그리고 미스큐의 위험도 줄어듭니다. 특히 당구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큐거리의 높이를 높게 만드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연습을 통해서 높은 큐거리를 만드는데 익숙해져야 밀어치기를 적은 힘으로 안정적으로 칠 수 있습니다. 이제 동영상을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단 당점으로 끌어치는 경우입니다. 우선 하단 당점에 맞게 큐거리의 높이를 낮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가 노린 하단 당점을 끝까지 보면서 정확하게 칩니다. 끌어치기는 백스피을 발생시켜야 하고 1접구에 맞을 때까지 백스피을 유지시켜야 하므로 조금 빠른 속도로 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상단 당점으로 밀어치는 경우입니다. 상단 당점에 맞게 큐거리의 높이를 높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가 노린 상단 당점을 끝까지 보면서 정확하게 칩니다. 밀어치기는 끌어치기와는 다르게 힘을 가한 방향과 내공이 굴러가야 할 진행 방향이 같으므로 당점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힘들이지 않고도 멀리 보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두께를 맞추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끌어치기와 밀어치기의 기본적인 요령을 알아보았는데요. 요점만 정리하자면 1. 당점에 맞게 큐거리의 높이도 맞춘다 2. 노린 당점을 정확히 친다 3. 끌어치기는 조금 빠른 속도가 필요하고 4. 밀어치기는 정확한 두께를 맞추는데 집중해야 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